안녕하십니까 터너필TV입니다 아이고 참 이거 제가 비트코인이나 그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몇번 올렸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지금 계정에다 날라가서 사라졌지만 그때 이제 댓글로 저를 엄청나게 비난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의 수익이 있었고 어떻고 이러는데 이거 지금 화폐의 개념. 이 돈이라는 개념을 다시 좀 아셔야 됩니다 왜 그 제가 왜 달러를 가짜돈이라 그러는지 왜 등가물이 없다 그러는지 우리가 돈을 주고받을 때 왜 가상화폐가 돈이 될 수 없는지 이런 얘기는 이제 과거부터 쭉 이제 그 미중앙은행을 들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제가 A4 용지에다가 1억이라는 글자를 써갖고 여러분한테 내밀면 이걸 돈으로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국가가 이 돈에 대한 확고한 이것은 1억이라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유통할 때 믿고 이제 쓸 수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신용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화폐라는 것이 저는 그때 아유 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렸지만 어 그 제일 많은 것 중에 가상화폐의 그 신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하고 심지어는 가상화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일명 이제 해커죠 이 가상화폐를 이제 다루는 집단의 이제 해커 뭐 심지어는 이제 가상화폐를 다룬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처럼 어 뭐 아예 그냥 폰지사기를 치려고 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는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다른 뭐 해커가 와서 이 가상화폐를 이제 건들 수도 있고요 이런 신용을 어떻게 확고하게 둘 수 있는 그런 뭐 종이돈이야 솔직히 프린팅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 뭐 칼라프린터로 이렇게 돈을 프린팅해 갖고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어 이제 그거는 엄청난 법에 이제 처벌을 받겠지만 이 가상화폐라는 것은 그런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말 그대로 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가상화폐를 지금 진행하고 있냐면 이게 다 RFID 칩이나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거 지금 제가 뭐 어 뭐 잠시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처음부터 다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어 몇 시간도 모자랍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올린 것이 다 날아가서 좀 아쉬운데 그때는 제가 7단계에 걸쳐서 이 가상화폐가 어 실제로 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상당히 말했고요 그래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있었고 어 제 말에 이제 의견에 어 뭐 동감한다 이런 분이 있었는데 에 이거를 제가 참 그 정리논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일단 가상화폐라는 것을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손해보는 일이 이제 우우죽순으로 일어날 겁니다 아 황금 남는 거위알이 아니라 이거는 그 여러분들의 어 그동안 읽어놓은 그 농사를 망치는 아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눈에 딱 보여요 아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이런 이런 걸 보면 자꾸 또 이제 가습기 살균제가 생각나는데 제가 도시락 쓰고 다니면서 아 절대 그 사용하지 말라 이랬던 게 그때도 저를 비웃은 사람이 있었더니 에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졌고 또 치약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몇몇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에서 나왔던 어 그런 유해 독소가 나왔다 이런 것도 나왔고요 누군가는 뭔가를 말해줘요 누군가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가상화폐라는 것은 그 조단이가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미 넘었죠 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 아 일단은 자 사기를 당한다라는 게 가상화폐에 사기를 당한다는 게 자 수법을 보세요 어떤 가상의 물질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있다고 가정을 했어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종이에다 1억이라고 써갖고 주면 아무도 안 받아요 누가 1억이라고 그 했으니까 신용이 기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신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특정지울 수는 없죠 내가 예를 들어 갖고 아주 부자인 사람이다 이름만 돼도 다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그 확인서를 써줬다 내가 1억이다 이 종이에다 썼다 어 진술서다 뭐 이런 식으로 써갖고 줬다 그러면 이게 가치를 지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이 지구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종이에다 찍하고 쓸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가 바로 이제 그거와 비슷한 게 된다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 금융용어로 섞어서 설명하면은 저도 솔직히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등감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돈이 어 가치가 유지되기 위한 무엇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상화폐를 무엇과 등개를 시킵니까 신용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가상화폐는 누구나 지금 전세계 공통적으로 이 가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그런 화폐가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세상에 사람들이 그 가상화폐를 사용한다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그 눈보도 뻔하고요 불보도 뻔하고요 아무튼 제가 이거를 너무 갑갑해서 제가 아는 분도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를 뭐 자기 전재산을 다 하다시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오르니까 막 좋아갖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랬는데 예 그럴 때 제가 이제 제동을 걸었거든요 아 이쯤에서 손을 떼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생각나갖고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이리스크는 네버리턴일 수도 있어요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회가 뭐 보면은 그 인형뽑기 같은데도 엄청나게 비싼 예를 들어서 인형뽑기를 하는데 어 뭐 벤치가 있다 그러면 인형뽑는 그 기계 손이 조그만 인형도 들 힘이 없는데 벤치를 집을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가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집을 수 있다라는 에이 또 지금 뭐 가상화폐 하시는 분이 이걸 보면 또 저를 엄청 욕하겠지만 에 하여튼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니까 다만 이제 사기꾼들한테 너무 그렇게 당하지 마시라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 신용을 할 수가 없어요 가상화폐는 신용이 존재하기 힘들다 그 여러분들한테 속이어서 돈을 빼앗기 위해서는 아주 그냥 미사오구를 사용을 하겠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되고 믿어라 이러는데 그것은 어 뭐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에 지금 나가서 차라리 이 진짜 허황된 돈을 노리기보다는 에 열심히 일해서 차라리 돈을 버셔라 그리고 책 한 권이나 읽어라 이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원래 그 예전에 쏘는 노트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한 진짜 한 1시간 정도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이런 기사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톤오피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